이게 이제 마지막이지요 가장 큰 전투 하나 빼고 아 더워 아 깜짝이야 수리 한번 해야겠다 수리 키트가 몇개나 남았지? 두개남았네 아 이제 하나밖에 하나 남았네 불안한데? 아 잠깐만 흠 흠 흠 어디왔냐 얘네들 다 해골이 있구요 황제님 황제님 저 실용학원 음악을 음악학원을 실용음악학원을 찾긴 찾았어요 어? 뭐야 이거 물인데? 오라인 shorts 뭐야 이거 여기도 아니네 찾긴 찾는데 멀어요 집에서 아 집 근처에 피아노 학원만 3군데 있는데 집 근처에 아 못들어 이게 절로 못들어가는데 아 못들어가게 막아놨다 얘네 뭐다 내 쪽으로 어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내가 맞아서 내가 아 니 차 오래갔다 와 나 치 진짜 와이트 레그 택스 그로 모어 프리퀸트 이치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니지 저게 그거에 맞았다고 판 판단을 한 거야 그 종유석 같은 거 그 그 기둥 같은 돌 뭐라고 하지 이거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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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봐 아 그 아 아이 파티 나 이거 그 우리 야 너 그 가까이있어 까 까 뭐..불꺼 불꺼 불꺼 발견되지 않게 어? 아아 나 아 저기 숙문을 내가 쏠 수 있네 근데 안맞아요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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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는걸로 돼 아 왜 이리쓰 안맞아 안맞아 죽어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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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끝 퀘스트가 끝나니까 못 들어가게 되겠구만 폭탄을 터트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냥 하나봐요 아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나갈 때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거 아냐? 야 여기 못나가게 되어있는데? 하아.. 폭탄을 터트렸다고 가정하게 되는건가 보네 그냥 아예 들어오는거는 야 이거는 조금 지금 스읍 아닌가? 뭐 아니네 뭐 그건 또 아니네 아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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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걸 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비한번 하고 마지막 전투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죠 상공팩 탄약을 조금 만들어야되나 지금 줄어서는 총들의 총알이 많이 떨어졌는데 보행.. 아 지금 걸으면서 보고 있어요? 대박인데? 위험해요 어! 애비! 위험 위험 많이 위험 하고 배포를 건졌지 근데 실용음악 학원은 내가 안가봐서는 모르는데 혹시 어느정도 한사람이 다른 음악 악기 같은것도 배우기 이 위에 가는게 아닌가요? 아 이쪽으로 안가도 되지 어쨌든 보행추식중이라 말하기 힘드실텐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가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덤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싸우도록 하죠 이미 정해진 일이야 되돌릴 수 없지 화이트레그가 여기 박힌 돌을 빼내는 역할이잖아 굴러온 돌이잖아 얘네들이 박힌 돌이고 그녀는 이걸 안 패지 못할거야 전혀 말한다는 그는 우리는 떠났고 우리가 정해진 일이였습니다 조슈아에게 말하는게 무엇인가요? 너에게 말하는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해진 일이였어 그것은 정해진 경험이 있는 것인거에요 예전에 코만도 할아버지가 그랬듯 나도 그러마 조슈아가 기다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조슈아가 기다려야 할 것 같긴 한데 딥 어, 액션걸 체크해두고요. 방화범. 방화범까지. 일단 방화범 찍자. 방화범은 마음에 든다. 자, 가죠. 간회한 사람의 방식 퍽. 산탄도 감소. 크리트 확률 2배 증가. 아, 45국영 탄환을 좀 많이 모아둘걸. 준낭님. 어...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뭐하여. 자, 남쪽 통. 아, 여기. 빠른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아, 뭐야. 안녕하세요. 리퀘스트 내는 빠른 여행을 아예 할 수 없는 건가? 어, 그런 것 같은데? 거, 띄어가야 되는데? 거, 띄어가야 되는데? 지금 파워하머 내구도가... 아, 저도 그래요. 11월때까지 기다리려면 굉장히 많은... 근데 그 사이에도 할 게임이 나는 있어서. 기대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 나오길 기다렸는데 원래 6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 무엇이냐? 바로...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한글. 한글은... 못해도 근데요. 어차피... 풀아웃이나 베세드... 베... 베스다... 게임류가... 예... 그 포인터를 잘 해주잖아. 네비 포인터를 잘 해주니까. 그거 믿어야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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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화끈하게... 자, 사이코! 힐링 파우더 좀 먹고 안정제 맨티스 딕슨의 제트 울트라 제트 슬래셔 어... 제트 야옹아이 고기 버프아웃 메디엑스트 리바운드까지 네, 하드코어죠 거기에 터보까지 터보 터보를 뭘, 뭐뭐 해서 만들더라 터보가 갑자기 땡기는데 슬래셔도 먹었어요 흫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잠깐만, 근데 스터보가 뭐하고 뭐를 합쳐서 만들었었는데 뭐였더라 제트하고 야, 이건, 이건 뭔 효과야 이거 픽서효과인데 제트랑 뭐였더라 제트랑 어... 제트랑 싸이코였나? 제트랑 스승 종아 AP가 달지도 않았어요 3